박찬혁 선수 다시한번 김대우 백핸드플릭 받아냅니다 박찬혁 서브 두 선수가 멀어지는 릴리 김대우 선수의 득점 완벽한 코스 선택 네트 맞고 나가면서 김대우의 포인트 초반 팽팽한 흐름입니다 박찬혁의 단격 퍼펙트다이브 랠리 연결식으로 많이 유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서비스로 득점 박찬혁 나갔습니다 김대우의 득점 아 김대우 넘겨내지 못합니다 푸시성으로 많이 주도를 하고 있어요 작전은 굉장히 좋아보입니다 포핸드 공격 오는 볼은 굉장히 처리 능력이 좋아요 예 네 네 아 김대우 각자 붙어봤지만 범실 두 번이 이어집니다 예 자 멀리서 고치는 공이고요 김대우의 승부를 해야 됩니다 박찬혁 서비스 김대우 코스 선택 정합이 있고요 준비를 두 선수 다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예 아 이번 공격은 벗어납니다 김대우 김대우 공격 범실입니다 네 득점하는 선수의 서비스 약간 흔들리는 두 선수 하지만 포인트 포인트 서비스는 박찬혁 김대우 최종 마침표를 공격 조절을 하면서 풀어나가야 됩니다 예 두 번째 게임 출발했습니다 백핸드 2회에 다 봤던 높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밀어붙입니다 박찬혁 특정 2대0의 스코어 아 대전이 계속 걸리면서 김대우 선수의 서브 아 마지막까지 그렇습니다 도전을 앞서 있는 박찬혁의 서비스 아 엣지 네 처리할 필요도 있어 보이고요 박찬혁 마무리 김대우 선수가 준비합니다 김대우 몸통 깊숙이 노려봤습니다만 빠져나가는 박찬혁 선수가 앞서 있습니다 아 아 계속 버텨봤던 아 해결이 안되는군요 특정하는 박찬혁 두 점을 뒤져있고요 서브권 두 번이 있습니다 아 김대우 한 점 차로 쫓아갑니다 동점 노리는 김대우입니다 아 아 아 랠리 포인트는 김대우 박찬혁 선수의 서브 있습니다 맞추지 못합니다 좋은 서브로 득점하는 박찬혁 김대우 넘기지 못합니다 득점하는 박찬혁 서브 두번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장군 멍군 9대6입니다 유리한 고지 박찬혁 아 김대우 해결이 안됩니다 박찬혁 선수 득점했으면 어떨까 싶었네요 던져 올린 볼 한 포인트를 따라갑니다 10대치가 온건 박찬혁 선수입니다 저 넘기지 못해요 10대8이 됩니다 아 결국 득점하는 김대우입니다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 범칙 결국 박찬혁 게임까지 넘어갔습니다 김대우 서브 아 좋습니다 예 아 예 아 지금 손목 스냅 한 포인트씩을 주고받았습니다 아 멀어졌지만 맞추지 못하는 김대우 네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빠르게 해결하는 김대우 동점 상황에서 김대우 서비스 아 좋네 빗맞습니다 서비스 김대우 아 네트 맞고 나가면서 박찬혁 선수가 주먹을 받 박찬혁 득점합니다 박찬혁 서비스 아 자 타임아웃 이후에 한패 한혁 선수도 직전에 이 타임아웃 효과를 받는데요 아 김대우 연성 포인트 득점 김대우 선수가 동점을 바라봅니다 아이고 이번 공격은 많이 있습니다 아 재빠른 서비스 이 회 마무리까지 보입니다 점수 7대 4고요 박찬혁이 앞서 있습니다 박찬혁의 맹공 김대우 아 예 빠져나갑니다 아 찬스볼 살려내는 김대우입니다 서브 변화를 주면서 예 3구 공격을 이어나가야 됩니다 아 아 자 받지 못합니다 네 점수 9대5 박찬혁의 넉점 리드 아 박찬혁 범실 아 아 리시브 빗나가면서 박찬혁 선수에서 그렇습니다 이제는 두 선수 없습니다 아 아 백대우 백적 네 경기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찬혁의 맥스 포인트인데요 아 박찬혁 벗어나요 아 아 박찬혁 벗어나요 공격 범실 박찬혁 벗어나요 박찬혁 벗어나요 빛나는 Doctors